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욕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보라 고난당하는 자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으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중국의 양지강 남쪽 지방을 가리킵니다 욕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욕기 2장 11절을 보시면 욕의 세 친구가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은 욕이 당한 모든 재앙을 듣고 집을 떠나 함께 모여 욕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들은 멀리서 욕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발바락부터 정수리까지 아주 심한 피부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 진짜 여러분 그 선풍기 아줌마 기억하십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사탄이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욕의 친구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찍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너무 충격을 받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욕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7일 밤낮을 욕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죠?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하는 일들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유 고소하다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불우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특별히 국회의원들 보면 말이죠 얼마 얼마 재산이 있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몇 년 하고 나니까 그냥 뭐 재산이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시평 94편 3절과 4절에서 시평기자는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겠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두름을 피웁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승정가를 부르게 하시겠느냐고 묻고 있는 시평기자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뭐를 피운다? 거두름을 피운다고 탄식하는 시평기자의 아픈 마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욕은 하나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욕은 하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해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욕이 언제 하나님께 자신을 칭찬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의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어요 참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이 땅을, 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욕 봤어? 정말 멋지지 않냐? 하나님을 경의하는, 나를 경의하는 욕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아? 막 하나님이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을 한 거죠 그런데 욕의 삶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죠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성경은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성경을 무슨 영화 한 편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새벽에 욕기 3장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짝 고민했어요 사실은 이 성탄절 새벽에 욕기 말씀을 전한다 아마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는 또 새벽 기도대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욕의 삶에 일어난 이 일련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또 생때 같은 심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 나중에 어떤 일이 또 생기죠? 욕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총기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아마 우리는 막 부들부들 떨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욕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리게 만들어요 차라리 욕이 하나님을 욕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없어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절 보세요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심남매 다 죽어버렸죠 제 몸 보세요 이렇게 악성 종기가 걸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라리 욕이 반응을 보였다면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했어 아마 우리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욕의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더욱 충격에 빠지게 만들죠 하지만 사탄은 욕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사탄에게 욕을 맡겼다는 점이죠 오죽하면 욕의 아내가 욕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죽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대반처럼 죽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연습을 해야 돼요 미리 미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시한테 맡기면 큰일 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욕은 잘 가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일까요? 욕기 3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욕의 친구들이 도착한 후 7일이 지난 때를 가리키죠 이 기간에 욕과 그의 친구들은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욕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욕기 3장 2절에서 욕이 입을 열어 이르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욕이 입을 열어 이르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울부짖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욕이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부르짖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욕기 3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욕이 부르짖었다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놀란 아기가 소리를 내면서 울듯이 욕은 7일 동안 자신의 삶에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이 한카마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피추지 않았더라면 아멘 여기서 욕은 빛은 생명 출생을 의미하고요 어둠은 죽음 낙태로 동일시하는 문학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빛을 생명과 탄생의 상징으로 어둠을 죽음으로 봐왔습니다 이런 보평관념의 근거에요 욕은 자신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가 그런 생각 하셨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욕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욕의 삶에 대해서 욕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나 욕의 삶에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욕 자신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탄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욕을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욕기 3장 10절에서 욕은 울부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삶의 여정에서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따지는 나쁜 자녀도 있어요 왜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능시험 준비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이지 직장시험, 취업시험 보느라고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이런 아주 나쁜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는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하지만 나쁜 자녀만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 우리 자신도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빠득빠득 그냥 목사되겠다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보이는 건 없고 그냥 지하개척교에서 7년 동안을 목회를 하는데 그냥 꽉 막힌 거예요 불을 안 켜면 그냥 컹컹해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는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 회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항상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슬픈 일이 있고요 또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화난 일도 있고요 막히는 일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우리 삶이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이 막이라는 놈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막 낙심하게 만든다 그걸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가운데 뭐 장로고 건사고 집사고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욕은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았지만 욕기 3장 25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욕의 내면을 여실히 보게 되는데요 욕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욕이었지만 욕의 시면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25절 잘 보세요 파란 글씨 욕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칭찬했어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할 정도면 욕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모범 답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25절 고난을 다긍하면서 욕의 내면이 나타나는데 욕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뭐죠? 욕의 마음 속에 이런 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마음을요 잘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오더래요 뭐요? 1년은 365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제 자신을 봐도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데도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11시 넘어서 잠을 잤는데 또 이렇게 교회 행사하고 나면은 문단속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잠이 안 와가지고 또 그냥 옷을 또 줄쳐 입고는 또 또 왔지 뭐야 내 기대가 어긋나지 않아가지고 현관문이 또 열려 있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식당문도 열려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쭉 살펴봤더니 2층에서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애들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하고 올라가 봤더니 아마 청소년 교회가 뭐였던 것 같아 그치? 청소년 교회가 2층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신나게 노는 거야 야 성탄절 이불을 제대로 보낸 거 있구나 근데 제가 그때 그 뭐야 그 무슨 마크야? LX 이렇게 된 거 그 뭐지? 그 비싼 옷인데 근데 조금 거시기에 옷이 분위기가 근데 애들하고 아는 척을 하려다가 이 복장을 입고 머리는 또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샴푸를 하거든요 귀찮을 땐 그냥 자는데 머리가 또 그냥 하늘로 뻗쳐가지고 그 헤어스타일로 갔다가는 평소 2대8 이미지가 흐려질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놀고 있구나 하고 이제 조용히 내려와서 이제 현관문을 제가 이렇게 걸었죠 왜냐하면 이제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거는 팁으로 드리는 거야 오늘 새벽기도 잘 왔지 뭐야 하여간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현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은 여신 다음에 꼭 다시 걸고 들어오셔야 돼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안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부엌 쪽 문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문단속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요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비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 말로 쓰잘데기 없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잘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 머리도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싸다잖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경 자녀라고요 그래서 딸이 시집가 가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친정집 오면은 여러분 그냥 거실문 들어서자마자 방구 낀다고 시집에서 참았던 방구를 친정 와서 다 끼고 가 그냥 왜? 엄마 아빠니까 너무 좋잖아 친정집 와서 방구 낀다고 누가 뭐라 그래 더 끼라 더 끼라 그러지 시어머니 앞에서 방구 한번 껴봐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지? 안 온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내가 어제 오라고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새벽에 여러분만 폭받는 거지 뭐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가서 또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데 욕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지만 잘 보세요 그의 내면에는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성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람이 조사해 봤더니요 사람들이 100가지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근심 염려를 이렇게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95%는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가끔 침도 조금 울려도 괜찮아 그래서 그 미친 여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잖아 왜? 늘 실실거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욕기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욕의 삶에서 욕이 그렇게 모범적이었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무수하는 것이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안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차야 되겠구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고 이 기쁜 성탄절 이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감사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가슴에 손 얻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욕기 3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욕이지만 욕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심장은 하나님이 뛰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